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2024년 하반기 닭띠분들 부탁드립니다. 아 닭띠요. 뭐 이분들은 뭐랄까 좀 고지식하죠. FM이죠. 그리고 또 자기주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68살 정유생 닭띠를 보면요. 그런데 의외로도 마음의 정도 많아. 마음도 여리고. 그런데 이분들이 한 번 싫으면 싫어. 저는 성격이 예민한 편도 있어요. 예민하고 굉장히 뭐랄까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세요. 68 정유생들이. 그런데 누구나 다 똑같지만서도 68 정유생들은 남한테 신혼소리 듣는 것도 싫어하고 받는 것도 싫어요. 뭔가가 하나 딱 붙이면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걸 내려놓지 못해. 우리 같은 성냥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되겠지 해결되겠지 하고 그냥 털어버리고 마는데 68 정유생 같은 경우들은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당신 몸들이 스스로 고다픈 사람들도 많은데 이번에 정유생들 같은 경우는 68 정유생들은 해우녀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당신 성격 때문에 조금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55 기우생 닭디. 올해는 좋아요. 이 사람들은 기우생 닭디 같은 경우는 절대 손해를 안 봐. 금전을 써도 굉장히 계산적으로 써요. 그리고 자기가 손해보일 일은 안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손해보는 게 솔직히 좋잖아요. 손해보고 나서 외로 마음이 편해지면 좋은데 우리 기우생 닭디 같은 경우는 자기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안 해요. 안 하는 대신 또 계산적이야. 상당히 계산적이야. 그리고 또 모든 일을 치밀하게 하고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올해는 해운연이 좋으니까 괜찮아요. 어떤 일을 하셔도 다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32살 우리 기우생 닭디도 올해는 좋아. 40대 닭디 한번 봐줄까요? 신유생 44살. 운 좋아서 건너가려고 그랬더니. 좋아요. 신유생 44살 신유생 닭디들은 좋아. 좋아서 올해는 대체적으로 닭디들이 다 좋아요. 32살 닭디도 괜찮고 또 신유생 닭디도 좋고. 신유생 닭디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많은데 이런 분들은요. 올해는 금전도 생각지도 않게 금전도 풀리고 예를 들어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면 남들은 안 돼도 이분들은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신유생 닭디 같은 경우는요. 한번 뭐 이렇게 금전이 어려우면 그다지 돈이 연초에는 못 벌었다. 상반기에는 못 벌었다 하면 하반기부터는 장사하신 분들 돈은 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금전이었으면 누구한테 어려움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것도 술술 될 거예요. 금전이 막혀있지는 않아요. 막혀있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단지 뭐가 있냐. 이 사람들도 마흔여살짜리도 여성분들 얘기해요. 여성분들은 조금 까탈스러워 보여. 시비 같은 게 보인단 말이야. 별말이 아닌데도 나는 아무 뜻 없이 얘기했는데도 상대방은 곡해서 듣거나 그런 게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마흔여살되신 분들은 좀 나를 좀 원래 성격 자체가 완벽주의잖아요. 그리고 남들한테도 피해주는 것도 싫어하잖아.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그런 성격을 좀 받는 것 같은데 마흔여살리 우리 여성분들은요. 조금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세요. 올해 해운년이 좋으니까 뭐 이래도 막말로 뒤로 넘어져도 앞으로 콕 깨진다고 운 나쁘면 그래요. 그런데 올해 그런 해운년이 뒤로 넘어져도 머리 하나 안 다칠 해운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이제 32살 개의생 닭디도 좋아요. 우리 닭디들은 대체적으로 다 좋아요. 다 좋으니까 32살들은 취업이 안 되신 분들은 한번 직장을 한번 이렇게 선에서 찾아보시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공부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 내지는 직장 다니신 분들도 뭐 가급적이면 아무리 은혜 좋다 하더라도 묵은 자리가 난 자리가 좋습니다. 이동은 하지 마세요. 아직 이동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사회 경험도 쌓고 내가 그 회사에서 또 내가 키면 정도는 돼야지 어딜 가든 대우를 받습니다. 그 32살이 아직까지 키면 대우받기엔 좀 어린 나이긴 하지만 더 능력을 쌓으세요. 운이 좋을 때 더 능력 쌓고 나로 승화시켜갖고 진짜 어느 정도 딱 나이가 찼을 때는 그때는 대우받고 갈 수 있어. 올해는 32살 자 좋아요. 올해는 32살 좋으니까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려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취업 준비하시면 취업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2024년 하반기 우리 대띠분들 개띠요? 네. 글쎄요. 개띠들은 나이대마다 다 틀리긴 하지만 그 67 무술생 개띠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무술생 개띠들은 올해는 그냥 뭐 별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무술생 개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79살 개띠들이 문제입니다. 병술생 개띠인데요. 이분들은 만약에 지금 병고에 누워계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간혹 이승길을 떠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마흔아흡, 예수나흡, 일어나흡이라고 했죠. 그런데 보면 지금 제 주변에도 일어나흡 되신 분들이 가신 분들이 사실 계시고 진짜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던아흡 되신 분들도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올해는 일어나흡 되신 무술생 개띠들은 병술생 개띠들은 조금 몸을 사리세요. 조심하세요.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길보다 이승길이 낫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좋은 세상에 1년, 2년 더 사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병술생 개띠들은 올해는 꼭 아홉스 꼭 아홉스 맞을 거예요. 꼭 아홉스 맞을 겁니다. 열이면 아홉 명 여덟아홉 명은 꼭 맞을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무술생 개띠들도 올해는 그닥 좋지는 않으니까 그냥 원래 개띠들이 이 무술생 개띠들이요. 사람들이 참 부지런해. 생각보다 부지런하고 또 욕심이 많아. 근데 움켜쥐면 손에서 잘 낫지를 않아. 좀 베풀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한 물 딱 지잖아. 그럼 그걸 좀 해서 손에 풀지를 않아요. 그게 욕심인데 가급적이면 좀 이제 67급 정도 드셔서 사회에 어느 정도 기반도 잡으셨고 자손들도 다 이제 다 뭐 이렇게 결혼들도 다 하셨을 나이가 됐으니까 내 남아있는 인생을 예수라도 조금 베풀 수 있으면 가진 분이 계신다면 좀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너 그렇다고 없는데 빚내서 베풀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없는 분들에서 덕성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 왜 무술생들이 약간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55 경솔생 개띠입니다. 우리 지금 대표님 응 했지만 응이 아니에요. 악소리가 날 수 있어요. 올해 경솔생 55 경솔생 개띠입니다. 건강 조심이 아니라 내 목숨을 조심하세요. 올해는 경솔생들은 75 대신 경솔생들은 내가 갈 수도 있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자지개예요. 내 부모가 갈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 신도분들이 55 먹은 남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번에 아버님을 여였어요. 여일 거라고 생각 안았던 분들 저한테 전화와서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무섭다고 그러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자 이런 형국이에요. 올해는 그분은 제가 예제대로 말씀드렸지만 올해 55 되신 분들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강국하게 부탁드릴게요. 사자지 걷어내세요. 걷어내셔야 본인도 무탈하시고 주변의 식솔들도 무탈하시고 가족, 동기, 우리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탈합니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가 그래요. 그러니까 경술생 개띠들 올해는 꼭 조심하시고 꼭 조심하세요. 제가 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생 개띠들은 꼭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43살 임술생 개띠입니다. 개띠도 올해 임술생도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경술생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임술생 개띠들은 43살 개띠들은요. 그냥 그냥 올해는 내가 아무 사고 없이 제일 먼저 사고예요. 사고가 나지 말아야 돼. 뭐 어떤 차 사고가 됐든 무슨 사고가 됐든 간에 내 주변에 어떤 험난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험한 수학 가서 모진술을 다 제쳐내듯이 올해 43살들은 올해 그런 일만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좋다 나쁘다고도 말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반기 이제 얼마 한 그래도 우리가 음력으로 보니까 7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래도 고통과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서는 하반기 잘 낳을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갑소생 개띠들은 착해. 서른 한 살 갑소생 개띠들은 마음도 여리고 착해요. 정도 많고 똑같은 개띠라고 하지만서도 또 55살 경솔생 개띠하고 조금 틀려요. 성량들이. 서른 한 살 개띠들은 마음들이 착하고 온유하고 잘 베풀어. 성품도. 그런데 뭐가 있냐면 남의 말을 잘 듣는 게 있어요. 좀 기가해봐서 남의 말을 잘 듣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어떤 말을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 좀 더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서 아 하겠습니다. 싫어요. 라고 결정 짓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서른 한 살 갑소생 개띠가 올해는 좋지는 않지만 나쁘다고도 할 수도 없어요. 아주 젊은 청춘들이니까 내가 못다 이런 것도 한 번 이뤄보시고 하고자 하는 일도 한 번 해보시고 그러면 괜찮은데 단지 분명히 하나 포인트는 남의 말을 들으실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한 번 한 템포를 낮춰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정하시면 될 거예요. 그게 가장 단점이에요. 서른 한 살 갑소생 개띠들한테는 그게 약간 단점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2024년 하반기 우리 돼지띠분들. 아 돼지띠요. 우리 정혜생 돼지띠를 말씀드릴게요. 정혜생 돼지띠가 올해 78이십니다. 78이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참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경제를 일으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신 분들이세요. 남녀노소 엄마 아버지 따질 것 없이 두 분들이 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내셨다 과언이 아닌데 근데 이제는 몸이 유야무여 아퍼갖고 공건히 아프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요양병원에 가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요. 올해는 우리 정혜생 돼지띠들은 좋은 눈은 없어요. 그저 가까운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살아계시는 동안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다니고 싶은데 한 걸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요즘같이 우리 계절 좋을 때 그냥 자연 한 번 더 보시고 꽃 한 번 더 보시고 더 이상 바라지는 마세요. 올해는 내가 건강만 해서 값진년 잘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세요. 자 그러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회생 돼지띠입니다. 올해 66대신 기회생 돼지띠들은 운이 좋아요. 운이 좋으니까 뭐 이 정도면 이제 사회적으로 누구말따나 사회적인 기반 닦으면 골프도 치러 다니신다고 그럴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이제는 편안한 가정을 이끌면서 자손들하고 안전하게 잘 행복하게 사시는 해운년이 되는데 기회생 돼지띠들은요. 올해는 좋아요. 뭐든 좋아요. 건강도 좋고 금전도 좋고 또 이분들이 금전이 잘 안 세요. 돼지띠들이 금전이 또 잘 안 세고 또 기회생 돼지띠들이 또 돈이 큰 돈이 들어오면 또 큰 돈이 쑥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이 돈이 들어오면 돈이 잘 안 나가 마딘돈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돼지띠들은 뭐 이 기회생 돼지띠들은요. 돈 걱정 안 하시죠. 그쵸? 물론 하신 분들 계시겠죠. 다는 아니에요. 분명히 평균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66 대신 기회생 돼지띠들은 운이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시은에서 신회생 돼지띠들도요. 기회생 돼지띠만큼은 아니지만 신회생 돼지띠들은 성격이 기회생 같고 좀 틀려요. 좀 강해요. 신회생들은 좀 강한 성격이 있어요. 강해가지고 내가 한번 어떤 걸 하고 잘 때는 꺾지를 하나. 자, 이 사람들 성향이 어떠냐면 부드러운 사람들은요. 대나무가 휘어집니다. 그쵸. 그런데 강한 사람들은 휘어지는 게 아니라 꺾어져요. 그런데 신회생 돼지띠들이 그런 성향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올해는 괜찮아. 올해도 괜찮기는 하는데 단지 당신 성격 때문에 그 급한 성격 때문에 금전의 손실을 조금 볼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금전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냥 욱하지 마세요. 당신 성격이 그냥 또 내가 좋잖아. 내가 좋으면 막 이 사람들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신회생 돼지띠들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단호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여린 것도 있어요. 정도 많아. 막 해주고 같으면서도 한 번 딱 싫으면 돌아서면 끝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신회생 돼지띠들은 또 그런 게 있고요. 또 이번에 42살 개생 돼지띠들은 의외로 또 반대야. 개생 돼지띠들은 정반대야. 올해는 해운년이 안 좋아요. 또 금전에도 안 좋고 건강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또 차 사고 조심하세요. 음력 6월달 사고 수가 들어온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마 여름 휴가 설 땐 그런 것 같은데 졸음운전으로도 많이 사고 날 것 같은데요. 또 앞지르기 하다가 날 것 같아요. 그런 게 더러 보이는데 개생 돼지띠들은 42살들은 올해는 그닥 좋은 해운년은 아니니까 그냥 조심조심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의뢰생 돼지 30살까지 봐드릴게요. 30살 돼지띠들은요. 그냥 창창 날에 피세요. 뭐든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젊은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워낙에 또 올해 운이 또 받쳐주니까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못다한 공부 있으면 해보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한번 꿈도 꿔보시고 값진 년이 이제 그래도 아직도 7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그래도 한번 이기든 지든 아니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해보셔도 괜찮아요. 올해는 날에 표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금전은 그다지 지금부터 좋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금전이 되고 남의 금전이 되는 거니까 30살 우리 의뢰생들은 운이 좋은 만큼 금전보다는 더 사회적으로 내가 내 위치를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